자 56세 여자분의 사주를 한번 같이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분은 임수일주에요 자 임수일주 임수일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큰 호수라든가 바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물의 수량이 많겠죠 그런데 물이 그러면은 우리가 물이 마르지 않으려면 밑에서 물이 공급이 되겠죠 지하수에서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 하늘에 떠 있는 물은 밑에 지지해서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분이 해월생이에요 해월생이라고 하면은 해 자축 겨울에 시작하는 계절에요 물은 겨울에 태어나야 왕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제철이 겨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해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이 왕성하다 그래서 이 해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수고 이것도 수에요 그래서 굉장히 둘 다 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해수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굉장히 왕하다 거기에 또 진토는 진을 계무라고 해서 속에 개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무슨 토국수로 관을 그 토국수로 술을 그긴 하지만 그래도 진토는 습토에요 물기가 있는 토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크게 임수가 해수에 뿌리를 두고 있고 진토 속에도 지하에 물이 있기 때문에 임수 입장에서는 물이 마르지 않는다 라고 보여져요 일단 임수는 강하다고 심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겨울에 해월이니까 겨울에 태어난 물은 차갑잖아요 그러면 차가운 물은 뭔가 나무를 키워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불이죠 다행스러운 건 유분사주에 화가 세 개가 들어와요 이렇게 병화, 오화, 정화 이렇게 세 개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화가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화가 세 개나 들어와서 어쨌든 물이 차갑지 않을 정도로 잘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이 심강하고 의지력도 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우상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고 그래서 다만 우리가 오행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행을 보면 자 목이 안 보이죠 물론 미터 속에 을목이 있긴 하지만 일단 청간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이 없습니다 목은 이분에게 뭐가 해당되냐면 식상이에요 식상 식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주를 뽐내는 거죠 자기의 재주를 뽐내고 뭔가 손재주라든가 연구를 한다든지 어떤 자기 재능을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목이 없고 그 다음에 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개가 되요 이거는 뭐냐면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결과물이라든가 어떤 것에 대해서 심리적이다 또는 굉장히 경제적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목과 토 토가 보면 기토 진토 미토 세 개가 있어요 토가 세 개가 있는데 화도 세 개가 있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토는 관이에요 그런데 관에도 두 종류가 있죠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어요 그런데 미토는 정관이에요 그 다음에 기토도 정관이고 진토는 편관이에요 그래서 편관이 하나 있고 정관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토가 이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이 강하다 그래서 아마 이게 관은 또 뭐냐면 본인에게는 직장도 되고 그 다음에 남편이나 남편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편이 이렇게 청관이 투출됐으니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직장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직장을 자주 옮길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어요 직장을 한 직장만 다니는 게 아니라 직장의 변동이 많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늦게까지 마음먹으면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금이 뭐냐면 이분에게는 금이 현재는 없어요 금이 없습니다 금은 뭐냐면 이분에게 인성이 되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이제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친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문서 뭐 여러 가지 그런게 될 수 있죠 증이 되거나 뭐 이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어 있기 때문에 인성이 없어서 이분은 좀 어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 증이 증이라든가 이런 공부와 관련해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는 없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정규 과정에 어떤 그런 공부를 제대로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죠 자 본인 수 하나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죠 두 개 그럼 다해서 여섯 개가 여덟 글자가 맞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비견 이라든가 겁제 역할 한다 다행히 해수 양 양이니까 겁제는 아니네 이게 비견 이네요 비견 비견과 권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좀 안타까운 것은 금이 없다는 것과 없는게 금하고 목이예요 자 수의 입장에서는 금생수 금이 금이 자신을 생해주고 수생목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 보면은 자 금은 인성이기 때문에 또 친정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친정 본인이 살아온 친정에서의 친정과의 좀 뭔가 좀 뭔가 이게 제대로 친정에서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죠 어쨌든 인성이 약하고 공부하는 운도 좀 약하고 공부에 관련된 것도 좀 공부를 FND로 하기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식사한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배운 재주를 마음껏 표현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니까 재관으로 치우쳐 했어요 재관 재관이기 때문에 돈 버는 것과 직장 이런 쪽으로 많이 운이 이렇게 풀려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운에서 이게 오지 않는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운으로 보면 자 신유술 이때가 인성이에요 본인한테 금이 왔죠 금 자 사오미 이때가 재성이에요 돈이에요 돈 이거는 인성이고 그 다음에 인묘진 이게 뭐냐면 이게 목이에요 뭐냐면 식상이죠 청간을 보면 자 이게 재성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17세부터 이때 36세까지 보면 재성과 인성이 같이 들어왔어요 화가 그래서 또 재극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공부를 공부를 FM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까 원래 이분 수가 왕하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수는 우리가 오행 배석도에서 수는 뭐를 의미했죠 수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혜를 의미해요 지혜 그래서 기본적으로 머리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머리는 역냐 하는데 어쨌든 공부운이 좀 약하다 어렸을 때 일단 사주 원국에서 공부는 없는데 대운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재성이 같이 들어와서 돈 버는 거 그래서 이 재극인을 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그래서 돈 벌면서 직장생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팔자인데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장 다니면서 대학도 마치고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37세부터 57세까지는 이때 목인데 운은 굉장히 글렀어요 인성도 들어왔고요 금이 없는데 금이 들어왔고 공부할 시기에 공부 공부할 시기에 본인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데 공부할 시기에 어찌됐든 공부운이 들어와줘서 17세부터 이때까지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7세부터는 56세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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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배운 바를 풀어내는 이게 식신인은 본인이 배운 바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 그런 운으로 흘렀던 게 본인은 본인의 없는 운이 이렇게 들어와 졌기 때문에 굉장히 운이 잘 흘렀다 사주는 좀 뭔가 좀 결함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완벽해 아주 예컨대 자동차로 비하면 에쿠스급은 아닌데 예컨대 그랜저급이나 소나타급인데 고속도로가 잘 흘러졌다 도로가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늦게 거기까지 공부해서 박사까지 했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하고 겸임교수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57세 이전까지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해서 또 늦게까지 이거를 풀어내서 이걸로 뭘 만든다 재물을 만들어내는 운입니다 이게 또 재물이잖아요 사우미가 그래서 이분 운은 배워서 풀어내고 그걸로 재물 활동을 하는 그런 운이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나간 김에 보면은 자 금이 없기 때문에 자 금과 관련해서는 금은 폐와 관련돼요 폐와 그래서 이분은 운동을 해서 심폐운동 이런 걸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목이 없기 때문에 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간담이 좀 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술이나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하고 간담 좋은 음식들 그리고 폐에 좋은 음식 담배 같은 것도 하면 안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하면 좋겠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운을 굳이 따진다면 목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청색이죠 청색 또는 나무 그러니까 이런 청색이나 청색 계통의 옷이나 나무가 우거진 그런 숲 있잖아요 이런 숲이 우거진 그런 길을 그런 쪽을 가면은 본인이 부족한 기운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은 이제 바위기 때문에 나무와 바위가 있는 거 뭐죠 그럼 산이죠 산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는 그런 산들 그런 산들을 등산을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물이 많은 데는 별로 안 좋고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좀 이게 앞자가 들어가는 그러한 바위가 많은 그런 쪽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인성은 제가 봤을 때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성은 본인의 생애 주는 건데 어 이미 본인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필요한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갑목이거든요 갑목이나 을목처럼 본인의 재주를 뽐낼 수 있는 건데 다행히 운에서 이렇게 흘러졌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이 흘러져서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57세 대운부터 보면은 이제 올해가 56세 신축년에 56세 2021년 신축년이 56세 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떡하냐 내년부터 오늘 보면 대운이 바뀌어요 자 본인이 물이 왕한데 또 20년간 뭐가 들어오냐면 수가 들어와요 창간에서는 수가 들어죠 자 밑에서는 66세까지는 재물이 들어와요 사화가 들어옵니다 어 그러니까 66세까지는 어 지금 향후 한 10년 이상 66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해도 된다 라고 보여져요 다만 조심할게 있죠 자 여기서 개수는 뭐냐면 겁제에요 겁제 내 재물을 내 재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갖는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 사업을 했을 때 동업 관계 같은 것을 조심해야 되고 하더라도 반드시 문서로 정확하게 해야 되고 돈을 같이 투자하거나 그럴 때는 굉장히 이걸 문서로 해서 내년 특히 2022년부터는 이런 관계를 명확히 해야만 뒤탈이 없겠다라고 하고 가급적이면은 어 동업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는 거 이런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겁제운이기 때문에 본인이 돈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경제 관련해서는 좀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분은 경제활동은 어 앞으로 한 10년은 더 남아 있다 그런데 다만 이 개수 때문에 동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머지 기간 때는 뭐 크게 임진 뭐 심묘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이때는 이제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제주를 뽐내면서 할 수 있는 거 뭐 요리라든가 뭐 강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오고 또 인생 공부운이 들어와요 늙어서도 뭔가를 배우면서 다시 본인이 제주를 뿜어내는 이런 운으로 흘러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수인목이 77세부터 이제 너무 늦게 들어오죠 이제 금과 목이 들어와요 이제서 본인이 필요한 그런데 초반은에 17세부터 36세까지 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37세부터 56세까지는 본인이 배운 바를 식사항으로 풀어내는 제주를 풀어내서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이 늦게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까지 운에서 그런게 들어와서 다행인데 57세부터는 이 동업을 할 때 급제운위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돈을 무모하게 투자하면 안 된다 반드시 상담받고 재택할 때 이런 거는 반드시 하고 이 일확천금 이라든가 이런 거를 꿈꾸면 안 돼요 이때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항상 돈에 대해서는 용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안전하게 하고 법적 정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사주 원고를 보면 정임 한몫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재성과 합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좋아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심리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만년에 이게 만년운잖아요 밑에 밑에 속에 있는 정화가 여기에 투출되기 때문에 뿌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년에 돈폭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만년에 돈폭이 있는 사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그렇구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는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고 그래서 이 관적인 부분 직장은 여기까지 계속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동업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57세 계사대원 때 동업 문제를 좀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지금 전공을 이야기하면 목화토금수에서 금이 없었죠 또 목이 없었죠 그런데 자 목은 뭐냐면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뭐 이렇게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든가 운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금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회계나 금융 법 이런 거거든요 문과라면 이과라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 주로 의학 분야죠 이런 쪽인데 금이 없는데 이분은 이런 쪽 문과 쪽에서 이쪽 분야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원에 본인이 사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운이 들어와긴 했겠지만 운이 들어왔긴 했지만 이 부분이 좀 약했다 약한데 이 공부를 했어요 어찌됐든 그리고 이 인성이었기 때문에 찡이 없어서 아마 자격증까지는 어찌 못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공부를 해서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의지 한국인 것 같아요 공부를 운해서 들어와서 공부를 했고 그거를 또 운해서 들어와서 자기가 풀어내서 그거를 뭐 겸임교수도 하고 대학 강의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47세 이후로는 돈에 대한 그런 운으로 흘렀는데 다만 57세 이후에는 동업에 봤을 때는 반드시 이거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분 사주는 이분만 조심하고 본인이 배운 바를 열심히 활동하고 그런 것은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목과 금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이라던가 그 다음에 휴양림 이런데 나무 많은데 걸어다니는 거 그런 운동 이런 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56세 분이 사주를 간명을 요청하셨는데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수에요 수 수기 때문에 수가 왕하다고 그랬죠 수는 이렇게 막 물길치고 넘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무토에요 무토 댐을 만들어서 이 물을 고이게 해서 쓰이게 할 수 있는데 이 기토는 그러기에는 약해요 기토는 텃밭이거든요 텃밭이기 때문에 이분 스케일에 비해서 좀 작죠 그래서 본인이 활동하기에는 활동하기에는 물을 막아줄 수가 없죠 오히려 이것을 같이 흙탕물이 되어볼 수 있죠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밭을 들어가면 흙탕물이 되어보잖아요 큰 산이 막아져서 땜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본인은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토 오히려 이런게 진토가 있어서 그나마 진토 미토 기토가 3개나 있어서 충분히 본인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울타리는 되어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기토 하나만 있었더라면 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진토 미토 기토가 힘을 합쳐서 본인을 막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의 구조를 했다 다만 이분 입장에서는 관과 살이 혼합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이 진토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배우자 자리에 편관이 앉아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뭐 크게 문의를 얻는데 운이 이분은 4주에 비해서 운이 흘러들어와서 인성과 그 다음에 식상과 재성 이렇게 흘러서 운이 잘 흘렀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나머지 기간 동안은 한 10년이니까 너무 이제 본인의 역량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이 겁제이기 때문에 겁제 운에는 활동을 좀 착실하게 그리고 벌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마무리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서 크게 돈 벌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본인의 역량을 가진 것을 재미있게 표현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적은 재물이라도 만족하는 그런 마인드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개사년에는 개사대원 57세부터 66세까지는 항상 겁제 운였였기 때문에 조심해라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시기가 아니고 이제는 사업을 줄여가는 시기다 이렇게 명심하고 욕심을 좀 많이 줄이고 본인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범인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 운을 한번 볼게요 1년 단위 운을 2021년에 신축이에요 신축이면 현재는 여기까지 가보대운의 신축이에요 가보대운의 신축 그러면 신축은 본인에게 인성이 돼요 인성이 되고 축은 정관이 되죠 그러니까 문서와 명예가 들어올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혹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문서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관이기 때문에 뭔가를 직장과 관련해서 뭔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시기로도 보여요 2021년도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도는 운이 확 바뀌어요 자 뭘로 바뀌냐면 아까 얘기처럼 개사대원으로 바뀌어요 개사대원은 뭐죠? 이 겁제에요 이게 겁제고 사회충을 해요 사회충 재물이 충을 하죠 그러니까 겁제운에다가 재물도 충을 하기 때문에 이 돈 벌리는 문제는 반드시 체크를 해라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돈 투자하는 거 돈 만지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변 가족분들하고 체크를 하고 주변의 전문가들하고 반드시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때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겁제운이 들어오면 크게 낭패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겁제에다가 이 겁제에다가 사회충을 하기 때문에 이 본인 월지에 있는 사회하고 해수와 재물이 초로 충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겁제운에 사회충을 재성이 충을 하기 때문에 깨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반드시 돈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욕심을 버리고 꾸준히 자기가 강의해서 벌어들인 돈만 자기의 재물로 하고 뭔가 돈 욕심 내고 무모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일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부터는 마무리하는 시국이다 앞으로 10년간은 내가 그동안 배운 바를 마무리해서 이제 그거를 60, 한 6세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배운 바를 마무리해서 내 경제활동을 줄여나가는 시기로 여기고 지금부터 판을 벌리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2023년도에는 본인한테는 수가 들어오고 식상이 들어와요 이때는 굉장히 본인의 활동의 역량이 늘려져 있었어요 강의를 다닌다든지 강의를 왕성하게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이 4년 동안은 본인이 이 파란색은 뭐냐면 본인에게 식상해요 뭐냐면 자기 재주를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재물운이 또 좋아지는기는 이때다 이 빨간색은 본인에게 재물이 돼요 2025년부터 2027년도까지 이때까지는 재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때 노란색은 본인에게 뭔가 되냐면 관이 돼요 명예가 있을 수 있는 한 거예요 명예 그러니까 뭔가 감투를 쓸 수도 있고요 이런 해가 됩니다 밑에는 또 인성이기 때문에 이때는 또 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뭔가 증을 받아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2028년, 2029년도입니다 그리고 이때 회색 물이 있을 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본인에게 너무 왕해지거든요 수가 그라토 있는데 수가 너무 왕해지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요 이 파란색 때는 열심히 활동해도 됩니다 사회활동, 외부활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오늘 든다면 2021년도는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해서 문서를 해서 잘 남겨놓을 수 있을 필요가 있고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본인이 열심히 외부활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2026년, 2027년도에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해고요 그 다음에 2028년부터 29년도 이때는 30년까지는 뭐냐면 본인에게 관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명예가 들어오고 밑에는 또 증이 들어오기 때문에 증서에 의해서 증서에 의해서 증이 생기는 거 그래서 뭔가 명예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물이 많이 생겼을 때는 그렇지 않는 본인이 물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조심을 해라 이때는 조심하고 또 다시 파란색이 뜨면 열심히 사회활동해라 2033년 2035년 이렇게 가면 나이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66세까지만 제가 활동을 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56세죠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여기까지 2030년까지 이때가 66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좋네요 자, 식신 자, 2025년까지는 열심히 식상이기 때문에 외부활동이에요 활동, 외부활동, 강의 강의라든가 컨설팅 이런 거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2025년도 2027년까지는 재성으로 흘러요 돈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재성이 되고 202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66세까지는 뭐냐면 본인이 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0년 운이 잘 흘러네요 식생제로 식생제 재생관 이렇게 흘렀으니까 굉장히 운이 잘 흘렀으니까 66세까지만 본인이 열심히 일하시고요 그 뒤에는 좀 한가롭게 강의를 즐긴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년을 마무리하되 결론적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향후 4, 5년간은 열심히 강의를 한다든지 외부활동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컨설팅을 하신다니까 컨설팅 이런 거를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이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써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향후 또 3, 4년간은 재물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3, 4년간은 뭐냐면 관운이 들어온다 명예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마지막 한 10년간은 외부활동 열심히 해서 돈도 모으고 명예도 얻는 그런 좋은 시기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때는 무엇만 조심해라 돈만 조심해라 향후 10년간은 돈에 대해서는 정말 체크를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눈을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열심히 강의활동하고 돈 벌고 명예없고 이런 거는 운이 좋기 때문에 흘러가는데 이 돈은 동업 이때는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동업 절대 하지 마시고 본인이 적더라도 본인이 소소한 이익에 만족을 해라 강의에서 얻는 강사료, 컨설팅, 비용 뭐 이런 것에 만족을 하지 무리하게 큰 사업을 해서 뭔가 먹돈을 만지겠다 절대 이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꼭 이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사대원 이때는 다행히 10년 세운을 봤을 때 굉장히 운이 잘 흘렀으니까 이 연도를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하고자 하는 일들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분의 56세 되시는 분의 4주로 간명을 마치겠습니다